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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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다. 멀리서 해금감과 금강산이 보이고 양로공이 보입니다 써넘으로 북녘 땅이네요 서북명천이 안산이 보이고 빛대기청이 보이고 황칠룡 그 황철공동의 대청중청 화채보 상봉 사람이 여전히 사분한 신선봉 도착 너무 재밌어 아우 죽여 대박 돌사태났어 원래 그렇게 오는거에요 서 내려와 그냥 수 타고 내려와 그게 더 안전해 거기서 안가요? 어 아무데나 앉아 계속 그게 더 안전해 에리어 경사가 좀 약해져가지고 서북명천 황철봉 상공 신선봉 아 속초 앞바다가 보입니다 여기는 백두대간 남봉 마산봉 마산봉 각이진입니다 아 백두대간 아 동의바다 고래잡으러 가자 다들 사진찍기 열정입니다 아 저 앞에 보이는게 마산봉 그 다음에 이건 병궁바이쪽으로 터졌습니다 병궁바이에 있는 봉우리 다시 서북명천 쪽으로 갑니다 아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저는 지금 찾는 우 운 흠릇 4 아 으 으 으 으 신선봉 8 5 3 8 5 아 5 서북명순도 보이고 뒷대기 천공밖에 안보입니다 정천소청 대청은 안보이네 오늘 눈 많이 봐서 너무 좋아요 안녕 산을 그냥 한 1년도 이상 쌓였어요 바위에 눈 쌓이 엄청나 세상 눈쪽개가 이 정도만 쌓였어요 아 deport 주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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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을 매입 다음 출리 구멍 4 주변 ショー 2 4 4 아 이건 어떻게 하나 하늘을 할 수 있어요 진행 진행 가자 가자 Kunst재대!!! 오늘은 민주대인... 모두가 숨어버려 서성거리다 무서운 생각에 난 그만 울어버렸지 하나의 꿈파이들은 돌아가버리고 그 후에 단지 부위로 저 다리 떠올대 까맣게 키가 큰 천국대에 기대하자 얘들아 얘들아 와 맛있어 못 찾겠다 깨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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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너는 웃을래 엄마가 부르기를 기다렸는데 강한 치마 몽몽 난 그만 울어버렸지 그만 더운 어린 날의 꿈이 숨어버려 잃어버린 꿈을 찾아 헤매는 슬야 이제는 곰파란 어린 날